안녕하세요. 함께 할 수록 정답을 배워주는 정답 박정우입니다. 자 우리 정답 모의고사 이제 시즌 2죠. 자 시즌 1에 의해서 이제 시즌 2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할게요. 자 선생님이 그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한 캐스트 영상을 올렸었는데 못 본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.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시즌 2 얘기를 해볼게요. 자 이 시즌 2부터는 시즌 2하고 시즌 3 모의고사는 이제 6월 평가원이 반영되어 있는 자 그런 모의고사 시리즈에요. 왜냐하면 6평에서 달라진 경향이 나왔지. 자 얼마 전에 1컷이 발표됐죠. 자 지금 48컷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 이제 화학을 보는 학생들은 역대 화학 선택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수혜자일 거야. 왜냐하면 6평에 변화된 경향이 너희들한테 좋은 경향이야. 쉬워졌죠. 지금 1컷이 48점이 나오고 있지. 자 6평에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일단 양쪽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를 낮추겠다라는 건 작년부터 반영이 된 거였어. 킬러 배제 정책에 의해서. 자 중요한 건 2페이지 3페이지에서의 가장 큰 변화였어요. 자 2페이지 3페이지에서 이제 계산량이 줄었지. 풀어봐서 알겠지만 세 줄로 풀리던 게 한 줄로 풀리지. 그치? 계산량이 확 줄였어.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들은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보기 형태가 바뀌었어요. 지금 한 4문제 정도가 기니디가 없어졌어. 기니디가 없어지고 그냥 단답형 있지. 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A값, B값, C값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마지막에 단답형으로 뭐 C분의 B 곱하기 A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그런 지문들을 만들어놨어요. 그러니까 기니디를 우리가 다 풀 필요가 없잖아. 그치? 그냥 문제 푸는 과정에서 A, B, C 구하면 답이 그냥 나오게끔.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.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. 자 그런 부분들이 2페이지, 3페이지가 반영이 돼서 난이도도 낮아졌고 계산량이 줄다 보니까 시간도 줄고 와 내가 4페이지를 가는데 시간이 더 남네? 평소보다? 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. 근데 그 경향이 그대로 순융의 반응이 될 거고요. 자 그래서 그 변화된 6평의 경향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지. 그 스타일로 연습을 해야 돼. 그래서 선생님이 하박이 커리콜럼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올해 커리를 좀 바꿨다고요. 자 정답 NG하고 정답 파이널 이 커리를 여러분들한테 좀 더 6평 그리고 나중에 9평이 나오면 그것도 반영해드리겠지만 자 그것으로 실전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시즌 1, 2, 3 기존에 선생님이 연간 커리 발표할 때는 이제 3개의 시리즈로 정답 모의고사를 하려고 했는데 정답 모의고사를 10회분을 추가해서 시즌 1은 이미 나왔었으니까 자 시즌 2, 시즌 3, 그 다음에 없던 커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. 파이널 정답 모의고사 자 파이널까지 해서 총 4개 정답 모의고사 시리즈가 나가는 거고 자 지금 7월이죠. 6평이 반영되어 있는 시즌 2와 그 다음에 8월에 시즌 3가 나올 겁니다. 원래는 이제 5회, 5회 예정을 했었는데 자 한해분 씨 여기는 늘려놨고요. 자 그렇게 해서 6평 반영된 문제들로 실전 연습을 여기까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9평이 끝나면 이제 올해 6월과 9월의 경력이 다 나올 거 아니야. 그래서 6월과 9월 평권이 모두 반영된 파이널 모의고사가 이제 9월에 출시가 될 거예요. 자 그렇게 해서 올해 특히 변화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하여튼 좋은 방향이지 실수하면 안 될 거야. 난이도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. 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6평과 9평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실전으로 연습할 수 있게 자 정답 모의고사 10회분을 추가하면서 시리즈를 늘려놨어요.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6월 평가원이 반영돼 있는 시즌2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시즌1은 많이 어려웠어.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진짜 어려웠어. 자 1컷이 40, 40이 막 이 정도였단 말이야. 자 근데 6월 평가원을 보고 나니까 아 그래도 시즌1보다는 조금 힘을 빼도 되겠다. 우리 출제진들하고 그렇게 상의를 했고 자 그래서 시즌2, 시즌3,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1컷을 그래도 우리는 수능보다 어렵게 대비는 해야 되니까 1컷은 주로 43점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자 변화된 경향들이 다 반영이 돼 있고요. 자 그래서 시즌2, 시즌3,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그래도 이제 수능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모의고사로 대비를 해야 그래야 더 효율적일 거기 때문에 가서 당황하면 안 되잖아. 내가 봤던 것보다 내가 평소에 쌤이랑 연습했던 것보다 어 쉽게 나왔어. 이런 느낌을 받는 게 낫잖아.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는 그래도 좀 어렵게는 느껴질 거예요. 자 근데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 작업을 하는 거야. 그 연습을 하는 거고 자 실전 연습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. 모의고사 시리즈에서는 꼭 30분을 딱 지켜서 마킹까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. 마킹까지. 30분이 딱 지나고 지금 집에서 푸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맞춰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. 자 근데 30분이 띠띠띠띠 울렸을 때 어 이제 마킹해야지? 아 이런 시간 관리 실패한 거야. 띠띠띠띠 울렸을 때 마킹까지 돼 있게끔. 봉투 안에 OMR 닷이 들어있죠.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킹하는 연습까지 해주는 거야. 그리고 마킹도 있잖아. 제대로 해야 된다. 막 이렇게 점 찍거나 얇게 긋거나 나중에 이제 평가원에 가서 이제 내 점수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항의하러 가는 학생들이 90% 이상이 다 마킹 자기가 잘못한 거야. 그래서 깨갱하고 나온단 말이야. 자 근데 연습도 마킹도 연습이니까 이거 볼 때 우리 볼 때 30분 안에 풀고 마킹까지 돼 있는 걸로. 거기까지 연습을 하는 걸로 하고요. 30분 시험을 볼 때는 진짜 주변에 방해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 돼. 나 지금부터 모의고사 연습할 거니까 아무도 나 방해하지만 미리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자 그리고 나서 방 안에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꼭 보세요. 자 점수는 좀 안 나와도 돼요. 이거 수능 아니야. 수능 아니야. 수능을 대비해서 연습하는 거지. 풀고어 샘이랑 맞춰보면서 해설 강의를 꼭 보세요. 그냥 문제만 풀고 해설 강의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설 강의를 보면 얻는 게 많을 거야. 아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게 나는 맞아 맞은 문제는 잘 안 보게 되는데 맞은 문제도 한번 보세요. 그래야 어 내 풀이하고 샘 풀이가 다르네? 그럼 비교를 해보는 거지. 비교를 해보고 더 나은 걸로 하면 되잖아. 아 보통 내 게 나을 거야. 자 그러니까 비교해보고 아 샘 풀이가 더 좋으면 그게 내 게 되게끔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. 푸는 데는 30분인데 복습하는 데는 한 회당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은 해야 돼요. 그래야 자 있게 돼. 항상 제가 30분 풀고 그냥 채점하고 그냥 넘어가면 비슷하게 딱 나왔을 때 수능장 들어갔는데 정답 모여서 봤던 문제야. 봤던 문제야. 와 너무 반가워. 근데 그걸로 끝. 반가워. 근데 점점점. 머릿속에 점점점. 그런데 어떻게 풀었더라. 점점점.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.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니? 자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복습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. 물론 30분 시간 연습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이걸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라고 완벽하게 자기가 소화가 되게끔 자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. 오케이. 자 그럼 시즌 2 자 1회 펼쳐놓고 자 주변에 다 정리하고 동생도 치우고 다 치우고 30분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1회 풀고 선생님이랑 1회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